어 스케줄이 있어요. 별경 그죠? 네일 몇 시부터 스케줄 있죠? 네일요. 5시가? 새벽부터 채용 예. 아니 내일도 내일이지만 오늘 또 끝나고 또 연습이 있대요. 우리 민호는 빨리 집에 가야죠. 먹방 나면 음식이 집에 있다면서요. 네? 아아. 앵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앵콜 되겠어요? 네. 자 신청곡 받을까요? 자 이 정도면 뭐 그냥은 못 보내야겠네요. 자 우리 여러분들 자꾸만 몇 번 뒤로 가주시고. 자 정말 앵코를 원하면 다시 한 번 소리 질러. 한당물이 질썩거릴 정도야. 이 정도는 어느 팀이 나와도 어느 가수가 나와도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. 아이오아이 이거 가지고 안 되죠? 네. 그냥 갈까? 파도타기 한 번 할까요? 파도타기 만석씨. 자 파도타기 괜찮을까요? 준비됐나요? 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보여주시면 저희 아이오아이가 뭐 그냥 가지 않겠지요 뭐. 자 그럼 이쪽 끝부터 파도타기 갑니다. 준비. 함성과 함께 조심 조심 안전 조심 준비. 자 다시 한 번 일찍에서 출발. 시작. 야 나 이거 잠실 야구장인 줄 알았어. 아니 우리 아이오아이 팬들이 더 빠졌어요. 아니 우리 저기 프로듀서 분들이 빠진 게 아니라 더 빠졌어요. 오늘 출고 싶어요? 네. 한국에서 출고 싶어요? 네. 데뷔 잘했어요? 네.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드릴 거예요? 네. 예.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. 예. 그럼 우리가 아이오아입니다. 자. 여기서 저희가. 네. 죄송하지만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. 저희 TVN 현장 토크쇼 택시는요. 매주 화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본방 사수 해 주실 거죠? 예. 다음 주 다 다음 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본방 사수 해 주실 거죠? 예.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.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. 오늘 아이오아이 무슨 노래 부를까? 작전자 작전자. 야 이거 이제. 이 사랑을 돌려주자. 뭐 할까? 뭐 할까? 뭐 할까? 뭐 할까? 어 저희 행사 때마다 하는 어. 야 이거 하자 이거 이거. 이거 오케이. 이거 오케이. 이거 오케이. 이거 오케이. 이거 오케이. 엉덩이 틀으면서 인사드립니다. 자. 저희 지금까지 현장 토크쇼 택시였고요. 여기까지 아이오아이의 무대였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